제 말대로 서울말 연습하셨죠? 허긴 했는디 그깟것이 소용이 있을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언니. 뭐니 뭐니 해도요. 서울말을 써야 뭔가 더 여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거라고요. 가끔 영어 한마디를 섞어주면 메리 굿이군요. 참말로? 누가 그려? 복지관에 가진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영감들이 저처럼 사근사근 서울말이 넘어간다나 뭐라나? 서울말 영어 글하고 통한다면 백번이라도 써야지. 이거 씹음을 보여봐. 오빠 날씨도 멜랑꼴리한데 동승동 피가루 카페에서 쇼팽의 환상곡 들으면서 비엔나 커피 한잔 할래요? 멜랑꼴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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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로서 쇼핑 쇼팽에 비엔나 욕수 얼마나 남았니? 나오셨나봐. 잘해요. 잘해요. 언니? 어? 아휴 나오셨어요?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아 저 이제 막이요. 어떻게 건강하시죠? 그럼. 네. 좀 앉으세요. 사부인도 별로 드시죠? 예 저야 뭐. 오빠. 날씨도 멜랑꼴리한데 동승동 피가루 카페에서 쇼핑에 환장곡 들으면서 비엔나 송시지 한잔 하실래요? 환장하겠네. 돌먹었어? 예. 그럼 예. 예. 들어가세요. 언니. 어휴. 너무 화살아. 어휴. 이거 아니잖아요. 먹힌 담소. 언니. 언니. 이거 이거. 언니 이거 놓고. 이거 놓고. 그 복지관이 어디야. 사실 확인 들어갈랑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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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나한테 화풀이에요. 환장곡이 아니라 환상곡. 쇼핑이 아니라 쇼팽. 소시지는 또 왜 마셔요? 야유아 자장곡을 표현해야ämän? 왜! 언니 한 번lan다고öß해. 직매 Aiован. , 짜증만. 머리 다만 커졌어. ər